사진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몇 번 배워보시고 도중이 어려워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한번 안내를 한 번 제가 한번 살짝 샘플을 한번 해볼게요 촬영해볼게요 초보자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방금 깜깜해서 사진 찍기가 어려워서 어두워여서 사진이 힘들다해요 그런 동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사진 기울자에 가시면 한 마리 조리개를 열어주세요 ISO를 많이 단독 올려주세요 콘테스트를 맞춰주세요 이렇게 전문용어만 얘기를 해주고 이럴 때는 잘 배운 것 같은데 가서 전경해보려면 생각만큼 듣게 잘 나오지 않아요 자 제가 지금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other day let's just make sure 저희 다음 영상은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가 연락을 할 수식으로 해석을 할 때 저희 가족과 함께 침대에 있는 가족과 함께 저희 가족과 함께 오직 성함을 할 수식으로 저희 가족과 함께 보내주신